월요일에 난 맘 아들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않 그래 수요일은 뭔가 정정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은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다 보채고 싶지만 Mind Control 이 루쳐가 달콤해 이 남자도 다 춤모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언제나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누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가 더 가까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나나나나 놔놔놔놔놔놔놔놔놔놔놔놔놔 이번주 금요일 그녀 이런 시간 어때요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다 보채고 싶지만 마음 컴퓨터가 달콤해 이 남자도 다친 모양 사랑해 빠지지 않고 못 뺏기겠어 온전히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너만 더 올린 것 같아 여잔 도대체 뭐야 넌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뺏기겠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낭 말 말 말 말 말 도가줘 도가줘요 나 또 가까이 나 또 가까이 와요 라라라라라